파일런트 히히 유물 와 세상이 유물 떴네 심장 다 뒤졌다 심장선에서 무려 영독을 넣을 수 있잖아 소본크는 신이야 괴력난신 히히 요번 뭔 생각으로 만들었냐 메가크립은 가끔 생각이 없다 회 stereotyamas 이 카드에 담긴 철학을 하시겠어요 작도나 먹을거에요 아니 안사다 먹을 것 나니 반 사먹고 내장의 체랑 예비랑 총공격 먹고 작업두고 먹었으면 이게 다 표본 때문이다 표본 아니었으면 먹었을건데 한 칸 차이 남은 운 없어 남은 운 없어 3 이쁩 오게 선접 개망 팅샷 이거 버리기 카드 진짜 1막에서 다 나오네요 1막에서 나온거 반사 예비 작도 내장 동공격 반사도 쌍반사네 할인까지 하네 아 맹동만 안집었어도 첫단추를 잘못 끼었어 표본 때문에 이게 다 표본 때문이다 이야비 이야비 딸랑 안 써도 잡을거 같은데 쓸까 그냥 그래서 안쓰면 언제 쓰겠음 남겨놓을까 다음 턴에 써도 되니까 일단 남겨놓은거 힐 작업을 잘하네 사일런트 사일런트 여기서 쫄아서 총공격 못썼다 꽤 쫄리네 와따마 이거지 아니 표본이랑 지새랑 같은 등급인게 말이든 미친게 민간 아니 얘는 얘는 헌당 헌당 0.122 오 얘는 헌당 0.3 아 이게 틴샤구나 4.938인데 아니 그러면은 얘 0.1이니까 거의 뭐 50배 차이나는데 장난 똥 때리나 아듭받다 조 대회하는 연 아니 거 껌별이 맞지 않을까 검은 별 아듭 헤리터 하나 둘 셋 에서치 피 없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 패턴은 아니네 간다 배신하는 와 와 계스 안된 도망 닙만 오면 고 진짜 닙만 오면 돼 뭐 안 돼 아니 어 어 이겁네 와 와 시드를 안 믿은 내 잘못이다 시드를 믿었어야 했는데 당연히 당연히 상점에 쓸데없는거 있겠지 하고 돈 준비 안했는데 돈 돈 챙겨갔으면 이동설로 공대합수등 공대합수등 0.1 4 아 같은 희규물입니다 같은 희규물입니다 아 온공격적 쓰레기거든요 저거 이 게임 쓰레기장인가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죠 아 온겜 이러면 엘리트 피해가야되나 총공격이 도장이라 좋아지겠어 이제 인정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니 달려가 아니 킹갓스넥올림 아냐 스넥올과 표본의 대결 가슴이 웅장해진다 오 오 그래도 오스네골 1표본 역시 희규물 역시 희규물 정보 같은 시드여도 독 백을 갔었다면 두 유물 모두 안 나왔을 것이다 어우 아이고 아이유 겁나 아프네 요 요 지하 오예 다행스 내 돈 못준다 잡아라 꼼 아 쉬 빨리 먹을골 안되고 왜 안된대 야 나왔다 버리기 버리기에 미친 씨네 이거 왓처의 유물이 18대라고 알리세요 왓처의 유물이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이약해 아 아 칠탕 동안 총 52d를 넘는 유물이며 빈턴의 7.4d를 넘는 유물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냐옹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거 없었네 어쩐지 딜이 안들어가더라 어쩐지 딜이 안들어가더라 이엔금 호수 나오는거 아님 뭐 뭐 안먹어 왜 먹음 아 아 에어컨 yer 비디오로 자리 에어컨 위메 위메 이륜 위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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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댈 858렙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저게 물음표길로 갈 수가 없네. 양호에도 별로 안 쓰시는디. 아님 말고. 저게 물음표길로 갈 수가 없네. 띠링. 건당 10딜 넣는 틱샷. 건당 0.064딜을 넣는 표본. 가슴이 용적해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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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き 추가적해진다. VCV가 용적해진다. 200 &000re sending 수비 진짜 많네 스네골 .241 표본 .058 이제 누가 이기유부리지? 이 야비블 야비블 별로인거 같은데 고개가 있어야될거 같은데 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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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빙가내기 죽기 싫으면 써야겠다 죽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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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절대 상태이상 받지마. 잉크병 올렸어야 했는데 도갈 탓 짠상. 이딜 보시는거죠? 그건 제자상입니다만. 고개나 내놔 임마. 헉! 아직은 뭐 할만하네. 아직은 뭐 할만하네. 아직은 뭐 할만하네. 글략가 예비 건물 앗 와 큰 거 오나 바바밤 쟨일 날 뻔 했다 날기병법서 날기맛병법서 워호우 호호호호 호호호호 호호 두 번 하면 왠지 놀리는 것 같다 순수 순수 순 전선 광기 신성 중에 뭐 먹음 광기는 필요없겠다 신성 아니면 전천 어 순수 전천 뭐 연방탄 저 삭제 필수 뭐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, 이거야. 아무도 날 막을 순 없거든. 앗, 막힘. 인공물에 막힘. 링크 병을 죽어버릴 거야. 핑핑아. 핑핑아. 아... 아씨. 아씨. 정말 거전해. 유주파 신회할 추억이야. 아. 수수 지금 써야 되나... 아니다 고개가 없혀노니까 진짜 달빙이 그 겸이네 점액투성이에 진짜 혀오스럽다 와 벌써 18 곱 83인데 8페이크 드시니언 잠만 시끄러 10페이크 Patreon 댓글 긴장되는군 공대 있었으면 그냥 달팽이 납작해지는건데 고고 뭐 강화함 가지다 이래봬도 시간포식자인데 한번 깨면 다시 드로우 바꿔서 처음부터 깨는 기믹이 써야됩니다 다 먹어서 안된다네요 아이고 망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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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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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딴 것만 줘 에헤이 그건 제 잔상입니다 어디갔어 옥션은 연타 때 먹고 반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화상은 보수는 안되서 왜 안된대 내가 보수 낼라겠다는데 화상 갖고와 화상 그냥 보상만 찍으시고 해치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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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n 아니? 왜 때리고 있었지? 또 켜 놓은다. 흐음... 킹샤로 받아볼래? 다행히. 틀림픽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딩샤와 표본의 숨막히는 대결이 끝났네. 표본 0.077 딩샤 17.819 숨막히는 대결이었다. 선생님이야 나를 약하다고 육하더라도 바로 더 소중한 나의 학생이란다. 심장을 못 깨더라도 너의 책임이 아니야. 책임은 선생님이 지도록 할 테니 너는 재시작 버튼만 누르렴. 이기유물 표본 독십. 일반유물 스내골 독 21. 세상에 표본 먹을 바에 작은 집 먹는다. 완벽조차 넘어선 150 에너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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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